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365의 강서구민영상기자단 박청희입니다 이번주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 장학금 기증 지역 청년극단 오르다의 무관중 온라인 연극공연 1인당 150만원까지 특수고용자 및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접수 염창동 마을변천사 발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서구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고 남은 기금이 장학금으로 쓰이게 됩니다 강서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는 주민과 단체 기업으로부터 6,500여만원의 후원금을 받아 고황금자 할머니상과 평화의 소녀상을 지난해 11월 건립했습니다 건립추 남은 후원금 160여만원은 강서구 장학회에 전달돼 황금자 할머니 장학금으로 예치됩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에 확산되면서 영화나 연극관람이 어려운데요 강서구 청년극단 오르다는 관객없는 무관중 연극공연을 지역 최초로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온라인 생중계했습니다 오르다의 올해 첫 번째 공연 완벽한 타인은 지난 30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상연됐으며 극단 측은 생중계 내용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편집해 유튜브 채널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생계비를 지원하며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 4월의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염창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56년간 발전해온 마을 근현대사와 민담 등을 책으로 정리한 염창동 변천사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지역토박이와 단체장 등의 감수를 거쳐 총 80쪽 분량으로 제작됐습니다 염창동의 다양한 지역생활상을 담은 이 책은 강서구 모든 도서관에 비치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4가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보다 알찬 소식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보람찬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